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올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올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올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올의 전령들에게 임함해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올에게 알림해 사올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올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올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올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송담이 이르기를 사올 선지자 중에 하나이냐 하니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디든지 줄을 따라 39번째 장소 라마로 가겠습니다 오늘도 귀 있는 자는 성령기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다윗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골리아스를 때려 눕힌 일로 인하여 이륙 이스라엘의 대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망할 나라를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구한 대가를 치솟는 인기로 확실히 보상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인기가 조금은 지나쳤던지 그만 백성들의 노래가 사올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듯한 분위기로 장안에 울려 퍼지자 그만 사올에게는 참을 수 없는 시기와 질투심이 발현되어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도 그 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으로 도망을 가게 된 곳이 어디냐 라마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라마는 사올의 왕궁이 있었던 기부아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또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피하긴 했지만 너무 급하게 피하느라 무엇을 제대로 챙겨온 것도 없고 또 무엇보다 라마에는 자기 스승 사무엘 선지자가 계셨기 때문에 함부로 사올도 거기까지는 어떻게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다윗은 그 사무엘 선생님에게 가서 모든 것을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18절인가요? 자 18절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올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자 사올이 다윗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다 뭘 전했을까요? 선생님 나 너무 억울해요 그거겠죠 아마 저 같아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다윗이 뭘 잘못했나요? 다윗이 한가라고는 나라 구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올을 포함하여 모든 백성들이 다 국콜리아 하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라도 나서준 것은 정말로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상을 줘도 큰 상을 줘야 되고 자리를 줘도 높은 자리를 줘야 합니다 물론 사올도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당장의 글을 군대의 장군으로 군대의 장으로 현장에서 임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일은 돌아오는 길에 터지게 되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사건이죠? 사무엘상 18장 6절에 보면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업에서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뭐였다? 사올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올을 다윗보다 10배 못한 사람으로 다윗을 사올보다 10배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인들이 그냥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듣는 사올 기분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바로 이로써 다윗은 그때부터 사올의 시기와 질투를 피하여 10년을 넘게 도망다니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누구를 남과 대놓고 비교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말이 옳아도 사람이 면전에서 비교당하면 그 비교당한 수치심 때문에 누구나 발끈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특히 내 아이를 남의 집아이와 비교한다든지 내 배우자를 남의 배우자랑 비교하는 것은 아무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조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사올에게도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여인들이 노래가 섭섭은 했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다윗이 큰일한 것은 맞잖아요 그런 칭찬들을 만도 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기분은 좀 언제라도 통 크게 그냥 인정해버렸다면 나도 인정해 라고 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올은 그런 위인이 못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도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 잘하고 하나님의 영예도 감동된 사람이라 왕이 된 건 맞지만 그 캐릭터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아시는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집전할 제사를 자기가 집전해버리질 않나 아말렉과 싸울 때는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다 전리품으로 가져오질 않나 그러고서도 자기를 위한 전쟁 승전 기념비는 떡하니 세우지를 않나 그래서 사무엘은 이에 대하여 확실히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사울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것이오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도 후회하고 계시오 어찌 당신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모르시오 하면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호되게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돌이켰다면 참 좋았겠지만 사울이 그 자리에서 취한 행동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모릅니다 자 15장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15장 27절에 보시면 15장 27절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 말을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이렇게 하고 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못 가도록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졌다는 이 말은 자기 죄에 대하여 회개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왕권이 날아갈 것에 대한 미련이 더 컸기 때문에 제발 내 왕자리는 좀 뺏지 마십시오라는 뜻으로 옷자락 붙들고 늘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범죄는 했지만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노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가 죄 지은 건 맞지만 잘못은 인정하지만 하나 부탁하건대 저 장노들 앞에서 저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만은 깎지 말아 주십시오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내 체면은 좀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진짜 회개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보다는 자기 자리에 대한 미련이 더 컸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그때부터 아 이 사람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딱 적어버려요 깜이 아니구나 아직도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구나 진심으로 뉘우칠 생각은 애초부터 없구나 그저 자리만 연연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35절에 보면 35절에 보시겠어요?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 당신 볼일 있다? 없다? 없다 앞으로 나 볼 생각하지 말아라 사무엘이 그때부터 사울과 영원히 이별하게 됩니다 다시는 내가 당신 얼굴 볼일 없어 당신은 깜이 아니여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어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콜리아스를 물리쳤을 때에도 저는 생각에 나라를 위기 속에서 다윗이 건져준 것은 인정하지만 동시에 사울의 마음 한켠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무엘한테서 들었던 바로 이 이야기 이 15장의 이야기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준비시킬 것이라는 그 말이 어쩌면 생각나서 그렇다면 사무엘 선자가 말했던 자가 바로 이놈인가? 바로 이놈이 내 왕권을 빼앗아갈 놈인가? 라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한나라의 왕이었지만 전쟁에서 이겨서 좋은 마음보다 이 일로 저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다윗을 더 경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울이 다윗을 현장에서 바로의 군대의 장으로 군대의 장으로 임명해버린 것도 내가 그렇게 하면 백성들은 그런 장수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준 과연 마음이 끄신 왕이라는 소리를 사람들이 자기한테 해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와 우리 왕 훌륭하시다 저렇게 사관학교도 나오지 않은 저런 군사를 골리앗 하나 때려놓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군대의 장으로 임명하시네 와 우리 왕은 진짜 훌륭하시다라는 소리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임명을 하고 나니까 백성들과 신하들이 합당이 여겼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합당이 여겼다 당년이 여겼다 이 말은 사울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될 사람이 됐는데 뭐 오히려 다윗에게 더 박수를 돌리는 모습을 보니 더 사울에게는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결정적으로 여인들이 지나가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으니 그냥 뚜껑이 열리고 불쾌감이 폭발하여 그때부터 온통 다윗의 일거수일조족만 주목하여 보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말해놓고도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이해가 되고 또 다윗도 이해가 되고 백성들도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일이 극한으로 치닫는 것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게 참 백성들에게 곤멸하고 싶다면 백성들도 너무 단숨에 무슨 영웅 하나가 나타났다고 해서 마음이 휙휙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도자인 사울도 그 끓어오르는 불쾌감과 분노를 좀 잘 다스렸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일은 틀림없이 꼬여가고 그 상한 마음에는 마귀가 틈타서 결국 그 영혼도 장악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울에게는 그때부터 뭐가 임했다? 악신이 임하게 됩니다 꼭 사탄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악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그를 딱 붙잡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하여 정신없이 떠들리기 시작하고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위하여 수금을 타며 섬기는 다윗을 갑자기 죽여버리겠다며 창을 던지질 않나? 그러면서도 갑자기 또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질 않나? 그러면서 또 다윗을 갑자기 자기 사위로 삼겠다고 하질 않나? 그러면서 또 곁에 오면 창을 또 던져서 죽이려고 하지 않나? 도대체가 이성을 잃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행동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그 사울 곁에 있지를 못하고 도망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참 많이 억울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이 억울함을 좀 극복해 갈까를 생각하다가 첫 번째 다윗이 그 나름 행동한 것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럴수록 더 지혜롭게 행동하자 여러분 19장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8장 5절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 14제도 보시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30절 말씀에도 보시면 불레스 사람들의 방백이 사울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행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점점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하여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울이 일방적으로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자기를 너무 어렵게 하는 와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윗이 하나 잘한 게 있다면 그럴수록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혜롭게 행했다 이 말은 사울이 자기를 경계하는 것 같은 눈치가 보이자 다윗도 그 분위기를 알아차리고서는 나름 최선을 다하여 겸손하게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나름 노력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윗을 보자마자 와 대단해요 참 멋져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한 거지 저는 잘한 거 없습니다 라고 최대한 겸손하게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했을 때에도 지혜롭게 얼마나 겸손하게 행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한 번은 교만을 떨 만한데 다윗은 절대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자기를 사위 삼으려고 했을 때에도 제가 누군데 감히 사위가 됩니까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를 또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며 그 억울함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떻게든지 튀지 않으려고 최대한 사울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라는 것은 위험을 무릎 속으로라도 하면서 겸손하고 지혜롭게 자기가 공을 세운 것은 절대로 내세우지 않으면서 극도로 행동을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아무데서나 자기 억울함을 항변하지도 않고 토로하지도 않고 어디 가서 사울을 욕하지도 않고 어쨌거나 문제를 더 크게 키우지 않으려고 다윗은 나름 지혜롭게 겸손하게 애쓰고 노력했다 여러분 이건 참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해요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갚지 않고 그럴수록 내가 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다윗의 훌륭한 호감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결국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됐는데 도망을 간 곳이 누구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갔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갔다 여러분 이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다윗은 이런 자기 억울함을 다름 아닌 선지자에게 가서 먼저 풉니다 아시는 대로 사무엘은 자기한테 기름을 부어 안수해 주신 분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내 이 억울함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선지자님은 내 이 억울함을 다 들어주실 거야 참 억울할 때 누군가 생각났다는 게 참 중요하고 또 그런 사람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게 너무 훌륭하고요 또 사무엘도 충분히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주고 들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게 참 다행스러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도 풀지만 그래도 풀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말할까 일단 두려움 불안함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내 말에 100% 공감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좀 기도까지 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여러분들에게도 목회자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일단은 말할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성도니까 잘 들어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은 기도로 잘 마무리해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번 학기부터 제가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서 상담 공부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부족한 게 뭔지를 알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 전하는 것도 여전히 참 부족하지만 우리 집사람도 당신은 언제부터 언제 상담 공부 시작할 거냐라고 계속 압력을 넣고 그래서 이번에 참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월요일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 저는 다른 게 없고요 그냥 성도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 사무엘처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이 허터단 감정을 가지고 올 때 그래도 내가 좀 잘 들어줄 수 있는 상담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아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자기 부족한 걸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 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갔는데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다윗의 억울한 얘기를 듣고 취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19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으로 나아가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나요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그 억울한 얘기를 다 들어주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상담으로만 끝내지 않고 다윗 나랑 갈 데가 있어 나랑 같이 갈래 그러면서 데리고 간 곳이 어디다 라마 나요스 이라는 곳입니다 라마에 있는 나요스 이라는 곳이에요 이 나요스 이라는 말은 기숙사 공동체 수도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설립한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 수도원 그리고 신학교 뭐 이런 거 그런 데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 내가 너에게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은혜 받으러 가자 그래서 라마 나요스로 다윗을 데리고 갔다는 게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얼마나 이 라마 나요스이 영적으로 대단한 공동체였는지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이제 성경문을 읽으시면서 다 보셨잖아요 얼마나 여기가 뜨거운 공동체였는지 19장은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사올이 소식을 듣자 하니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다? 라마로 도망갔다 하더라 그래서 당장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 다윗 좀 잡아와 그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그 전령이 가가지고 가보니까 라마 나요스 공동체에 다윗이 집회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 뒤에 슬쩍 문을 열고 뒷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자가 설교를 하고 있었고 뜨겁게 금양노 기도회처럼 막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전령이 뒤에 앉아가지고 어디에 다윗이 앉아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 가운데 자꾸 사무엘의 하시는 음성이 자꾸 설교가 들린 거예요 들리다 보니까 갑자기 얘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은혜를 우리말로 말하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당은 터졌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전령은 다윗을 잡으러 온 목적을 그래서 잊어버리고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소식을 사올이 듣고서 이 괘씸한 몸 같으니 자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에 거기서 은혜 받고 앉아있어? 야 니가 가 그러면서 두 번째 더 신뢰만한 전령을 보내게 돼요 그랬더니 그 전령도 어떻게 됐다? 가서 은혜 받고 방언하고 난리가 났다 그래서 사올이 더 화가 나가지고 세 번째 가장 신이 많은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내가 너는 믿는다 가서 꼭 다윗을 잡아오거라 하고 잡으러 보냈더니 세 번째도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자 성경 말씀 볼까요? 어디에 그게 있죠? 자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올에게 알림해 사올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올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세 번을 다 보내는데 다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라마나요 공동체가 라마나요 기도원이 얼마나 뜨거우는지 아시겠죠? 하여간 구경하러 온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누구를 잡으러 온 사람도 일단 그 집회만 참석하면 은혜 받고 방은 터지고 난리가 났다 그랬더니 사올이 생각하기에 너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놈들 그러면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올이 직접 라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가서 잡아오면 될 걸 왜 그걸 못해? 그래서 라마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자 22절 이에 사올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이시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새 있나이다 그래? 그러면 라마나요새 가자 하고 23절에 사올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새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앉아있더라 여러분 이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웃겼어요 자기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집회에 참석하기도 전에 라마나요새 가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벗은 몸으로 사무엘 앞에서 하루 밤낮을 있었다 얼마나 라마나요새 기도원이 뜨거운 기도원이었으면 얼마나 은혜가 넘쳤으면 얼마나 영적인 기운이 강력했으면 잡으러 온 새해 전령을 폼하여 세상에 사올까지도 이렇게 은혜 받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속담 하나가 생겨요 자 24절 끝에 보시면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올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사무엘도 선지자가 됐다 하더라 이 말은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뜻으로 속담으로 발전했냐면 불가능은 없다 하면 다 된다 안 되는 게 어딨냐 이런 뜻으로 야 안 되는 게 어딨냐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냐 너는 사올이 선지자 됐다는 속담도 몰라 이런 말로 발전할 정도로 사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뜻입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세상에 그때부터 이런 속담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결국에 다윗도 그 라마나요스로 데려간 이유는 뭐냐 너의 그 억울한 감정이 꽉 차 있는 건 물론 내가 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이해는 해주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의 마음 만져주셔야 돼 하나님 앞에 가야 너는 회복돼 그걸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만이 완전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아무리 좋은 상담가라 하더라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줬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의 문제는 결국은 누구 앞에까지 가야 되느냐 라마나요스 공동체 하나님 앞에 가서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것을 사무엘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다윗이 결국에 라마나요스 공동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진짜 그 억울함을 해결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일까요 첫 번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상대방을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에 주십니다 상대방을 다시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죠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못된 사람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한 그 사람도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지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 가면 절대로 안 주십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저 사람이 100% 잘못했지 이 마음이 꽉 차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쉰다 그래 어쩌면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 내가 이해하고 극률이 여겨주어야 할 사람인지도 몰라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시각 아닙니까 내게 상처 준 사람도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 얼마나 이는 억울함을 푸는 좋은 열쇠인지 몰라요 아마 그래서 다윗도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 저 사올 왕도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부담이 나름 컸겠냐 잘해야 된다는 부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담이 얼마나 컸겠냐 게다가 사올은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집화 출신 아니냐 그러니 그 약점 때문에라도 어쩌면 일부러 더 강하게 보이려고 했을지 몰라 아마 나 같아서도 여자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화가 났을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 불쌍 여기는 마음을 다윗이 그 라마나의 공동체에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제도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은 악인에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하셨고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요나야 너도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꿀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업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인데 어찌 내가 이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니누의 백성들도 하나님은 아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독특한 캐릭터예요 나는 그렇게 원수 같은데 하나님은 그 원수도 사랑하신대요 그 원수도 아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마음을 인간이 가질 수 없어요 내 자력으로 가질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알고 보면 그도 불쌍한 사람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 할 대상 아껴주어야 할 대상 이 하나님의 마음과 달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상 모든 사람들이 주의 구원의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어쩌면 다윗도 라마나요 공동체에서 기도하면서 갖게 되었는지 모른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다시 보게 되는 은혜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다시 보게 된다 나 자신도 다시 보기 시작한다 여러분 사람에게 억울한 감정이 생겼을 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억울한 감정 때문에 자기 정당성의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 억울한 걸 겪어봐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사람이 억울한 감정이 생기면 자기 정당성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절대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는 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절대로 이 문제는 나를 억울하게 한 상대방에게 있지 나에게는 없어 오로지 이것만 강화되어 점점 더 자기를 보는 눈을 감고 남을 보는 눈만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거품을 벗겨서 나를 바라보게 된다 다윗이 자기에 대하여 본 것은 뭘까요? 바로 저는 그 사울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자기 모습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사울은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하여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지? 라고만 생각했지 그 못살게 굴도록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한 그 사울을 나는 이해해 주지 못한 자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왜 그걸 이해 못했을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그도 오지간히 괴로웠다는 생각을 차마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솔직히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도 했지만 사실 부끄러운 고백도 저에게 있어요 제가 오산 침묵에 처음 왔을 때 한 몇 년간은 조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느냐 제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니 내가 뭘 잘 보였다고 그러지? 아니 성도들이 왜 이렇게 난리지? 너무 섭섭하네? 너무 억울하네?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자꾸 그 생각이 한 몇 년 동안 제 마음에 꽉 차 있었거든요 제가 기도하면서 자꾸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뭐냐 너는 네 힘든 것만 생각하지 그들도 너를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엄청 힘들어해 사람이 무슨 일만 잘하면 되나? 정서가 맞아야지 계속 이 마음을 주시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그제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가야 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를 또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도 이 문제를 다 보고 계시다는 것 다 알고 계시다는 것 반드시 억울함의 과정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 아마도 분명히 이 억울함도 내가 앞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하게 하실 거라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라만 어역 공동체에서 다시 보는 것입니다 요백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이 되어 나오게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억울할수록 사람도 찾아가서 상담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이로써 어쩌면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억울하셨던 분이십니까? 그 어떤 죄도 없으시지만 온갖 인류의 죄를 자기 죄처럼 지고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맞을 이유도 없었고 죄 받을 이유도 없었지만 단 한마디의 항변도 없이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잘해줬건만 그렇게 저들을 배부르게 해줬건만 그렇게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쳤건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석건만 예수님에게 세상의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이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며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야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주님도 그러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안 가면 절대로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3장 1절에 뭐라 그랬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스 12장 2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억울함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하니 하셨더니 하나님 모자고 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억울함이 있으시거든 억울함이 있으시더라도 일단은 함부로 억울하다고 어디 가서 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자 두 번째 믿을 만한 사람 받아줄 사람을 꼭 찾아서 한 번은 풀자 한 번은 풀자 그리고 세 번째 꼭 하나님 앞에도 가자 그래서 그 억울함의 감정에 갇혀서 남도 못 보고 나도 못 보고 하나님도 못 봤던 것을 다시 보자 다시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눈녹듯이 잊어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시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었나요? 자기가 뭘 잘못했나요? 그런데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모함하고 미워해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이 장가가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문하세를 낳았어요 문하세를 낳고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그에게 임해서 그 문하세라고 이름을 지었으니 그 뜻이 뭐다?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아들을 통하여 나의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God has made me forget my trouble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have나 make나 rash나 get나 이런 것은 다 사역동사 하나님이 뭘 하게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력으로 절대로 억울함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누우면 생각나고 밥 먹다가 생각나고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생각나고 끊임없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저는 이 요셉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해결책이라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자 그럴수록 함부로 이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아무데나 가서 찌르지 말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더 추해질 수가 있다 추해질 수가 있다 차라리 지혜롭게 행동하자 두 번째 믿을 만한 사람 받아줄 사람이 있으면 한번 확 풀자 거기 가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가자 그러면 보이지 않든 그 사람도 보이게 되고 보이지 않든 나도 보이게 되고 보이지 않든 하나님도 보이게 되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God has made me trouble, my trouble 나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실 것이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의미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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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